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먹자! 꾹아! 뭐하냐? 매너도 좋고... 얼굴도 잘생기고... 고기! 요리도 잘해? 딱 내 스타일! 고기 내 스타일! 왜? 난 왜 구독해봐? 뭐 보다 또? 빨리 먹자. 이거 봐, 어? 야, 너는 다 좋은데 말주변이 없어. 그냥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? 질문을 해서 대화를 이기고 나가야지. 내가 알아서 할게.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. 특별 훈련이 필요하다.